자 넘어가구요 자 네번째 이슈 볼게요 김민재 챔스 수비 실수 이슈 2실점 해외 팬들 거센 비난 요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폼이 좀 떨어졌나봐요 어 근데 원래 스포츠 선수라는게 뭐 꾸준히 좋은 어떤 폼을 보여주는 주면 좋겠지만 뭐 흔들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 좀 실수를 했나봐요 에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자 일단은 축구 이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음 지금 챔피언스 리그 자 1차 16강 어 요번 챔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챔스에 관심이 1도 없었네요 어 어 허허허 자 어 4강까지 하네 4강까지 예 4강까지 왔고 바이애르 미넨 어 레알 마드리드 2대2 아 2대2 인데 경기 기록을 보면은 김민재의 그 실수 때문에 두 꼴이 먹혔다라는 이야기인거 같은데요 그쵸 비니시우스에게 예 감독에도 공개 비판까지 했었다고 김민재가 정신 못차렸다 자 언제적 날짜를 봐요 5월달 요걸 봐야되겠네 음 일단 선발 라인업 음 여기 이제 바이렌 미넨 어 케인보이구요 김민재 어 김민재 어 그냥 여기 라인업에 있다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다라는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저 예 국뽕이 좀 차오르네요 예 아니에요 키미이에요 이거 김민재가 어딨어요 김민재가 어딨어 아 여기네 어 민재 아 민재 이거는 키미 키미치가 누구에요 키미치 어 키미치라는 한번 일본선수야 키미치 이름이 뭐 어떻게 이름이 키미치야 으응 키미치 어 저 민재 어 김민재 어 그리고 케인 케인 보이고 어 이거 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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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무식이 하늘을 찌르다 아니 모를 수도 있는거 아니야 나는 나는 축구 그 축구팬이 아니야 오늘 이슈 선별하자고 하니까 김민재가 두 번의 엄청난 수비 실수를 했다 이게 지금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 이거 다루는 거지 나는 관심 없어 축구에 나는 해외 축구 막 보면서 열과 가는 타입이 아니야 아 키미희야 아 키미희 이름이 키미희야 어 오케이 키미희 일본 사람이야? 키미희 어? 독일 사람이네 독일 사람 이름이 어떻게 키미희가 붙을 수 있냐 어 어 오케이 아 이래서 별명이 김미희야 어 오케이 레알마드리드 우승 어 저 챔임스 우승 강력한 그 저 팀들끼리 붙었네 그러니까는 진짜 시청률 대박났겠네 아 요 경기는 진짜 재밌게 봤을 만한 경기다 4강에다가 그죠? 어 두 그 강팀이 강팀이 유럽의 이 강팀이 모였으니까 아 재밌었겠네 경기 어 어 어 김민재 아 짤러도 안 봤어 어 뭐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된 줄도 몰랐지 나는 관심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게 또 축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또 축구 아니야 어 김민재는 역대 네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가 됩니다 크으 1호가 박지성이었죠 어 2호는 이영표 어 이영표가 아인트오벤에서 어 진짜로? 어 이제 챔임스를 나갔었다고? 4강? 꽤나 강팀이었구만 어 어 야 아 진짜 손흥민 토트넘와스워 18-19시즌 김민재 23-24시즌 바이히르미나 야 근데 카페에는 김민재 그 뭔가 실수에 대한 내용이 1도 안 나오네 버스 내려서 경기장 도착한 김민재 어 링크 좀 줘봐봐 어 PSG도 올라갔어? 이강인도? 야 겹경사네 겹경사 아니 근데 김민재 실수로 2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2대2로 비긴거면은 다행 아니야? 이거 운차를 봐도 되나요? 안되지 그죠 어 어 어 이거 뭐요? 내가 일단 실수한거는 내눈으로 볼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거 이제 축구쪽은 굉장히 저작권이 빡세거든? 어 내가 좀 볼게 추가알못으로 본 김민재 음 어 달리기가 왜 저러냐? 이혼지 댓글 댓글로 욕하는 뭐하는거야? 어 그냥 옆에서 그냥 뛰어가는데? 무슨 아바타마냥? 아바타 달고 다니는거만 옆에서 그냥 뛰어가는데? 어 공이 저쪽으로 흐를줄 몰랐나보다 예상치 못한 패스의 흐름이었던거 같은데? 그치 왼쪽이 캐치가 안됐나봐 어 첫번째 실점 자 두번째 실점 어어어어어 진로방에 아니 손으로 갖다잡아가지고 잡아챘는데? 저거 그러면은 아이고야 노란카드 받았구나 아 2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김민재가 어 야 큰일날뻔했다 이거는 야 민앤 팬들 입장에서 김민재 진짜 어우 막 열받았겠다 신뢰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다 아니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챔스 때면은 4강전이고 하면은 어우 정말 중요한 경기잖아 어? 선수 커리어로서도 물론 김민재도 자기가 망치고 싶어서 망친건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저 어떤 무빙 저 저 흐름이 저렇게 가냐 수비의 흐름이 왼발로 그리고 손으로 갔다가 아예 막아버리는구만 진로방에 거의 다리 걸듯이 저러면 옐로 카드 맞는거지 에 야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랬을까 해외팬들 반응이에요 당신은 마드리드에 두 골을 줬어 뭐하는거야 너 때문에 두 골 먹혔어 레알마드리드 12번째 남자네 야 당신은 패키지입니다 당신은 마드리드에 두 골을 줬습니다 당신은 팔렸어 레알마드리드에서 온 선수의 매치 주인공 믿을 수 없는 평점 10.0 멋진 공연 힘은 레알마드리드 레이전트야 젠장 너가 우리를 팔아먹은거야 좀 수위가 그나마 낮은 것들만 가져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좋아요수 많이 달린거 보니까 요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는건데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음 스피드가 부족하다 갑자기 팍 치고 달리는 그거를 못 막아가지고 결국은 저런 식으로 밖에 막을 수가 없었구나 어 그리고 전에 골 들어간 것 때문에도 부담이 심했을거고 심적 부담이 근데 이런것들이 어쨌건 그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정말 김민재가 올바른 월클이라면 이런것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좀 성장동력 삼아서 더 좋은 선수가 되면 되는거지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어떤 이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민앤 팬으로서는 정말 졸라 열받는 정말 민재시치였네 어 자국선수 이런거 다 떠나가지고 얘기하자면 챔스 4강에서 보여줄 법한 저런 그 액션은 아니라고 봐 어 저건 아주 저 음 물론 자기도 망치고 싶어서 망친건 아니었겠지만 저 두 골을 추가알못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 정말 이름값 못하네 어 근데 또 감독이 또 좀 믿어주고 어 그래서 그 결과가 4강에서 지금 동점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2차전 어 어 여기 여기 잡혔네 목요일날 어 어 아 오늘 3일이구나 아이씨 난 또 어 오늘인줄 알았네 어 5월 9일 목요일날 하는구만 뭐야 파리 생제르맹이 있네 아 도르트문트한테 1대0으로 쳐발렸네 야 어떡하냐 2차전에서 이강인 투입되고 벤치야? 이 어? 이군이잖아요 이군이야? 아 1.5군이래 1.5군 1.5군이야? 야 근데 좀 멋지다 PSG의 이강인 바이에르미넨의 김민재 아니 토트넘 어딨어? 못들어갔어? 아 속상해라 여기서 왜 닭집을 찬양하는데요? 아 진짜 저 너무 걔 거지같은 팀이 들어갖고 아 좋은 팀을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에이 지금 몇 패 중이야? 지금 플럼한테 뚝 감았고 에스턴빌라 했을땐 좋았는데 축구를 하이라이트도 아니고 네이버 경기 결과로 보는 남자 키키키키 존재 어 플럼한테 3대0으로 찌발리고 루턴은 뭔 근본없는 루턴이란 팀이 있어? 처음 듣는다 루턴 루턴타운 FC 아 그냥 저 최악 채들 상대로는 그래도 이기네 웨스트햄이랑 1대1 노팅엄 또 3대1로 이기고 뉴캐슬한테 4대0으로 4대 떡으로 찌발리고 아스널한테 3대2로 찌발리고 아스널도 이제 예전같지 않잖아 그치? 챌리씨한테 1대1로 1대0으로 쳐발리고 환장하겠다 아 쳐발리는 중이야? 아 아 정말 이거 어떡하냐 아스널 1위야? 아 진짜? 아 그러네 어 아니 저기 악리가 떠나고 나서 아스널이 좀 잘됐나요? 어 몰랐지 몰랐지 악리가 있을 때가 몇 년 돈 줄 아냐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악리는 시기판 어 10명은 20명 되지 않았어요 거의? 어 언제 적 악리냐고 하 아 축구 교육 좀 받아야겠다 다음에 음 음 그렇구만 맨시티는 내가 좀 잘 알아 맨시티의 그 쟤 누구냐 저 김덕배 있잖아 어 어 케빈 데브라이너 어 케빈 데브라이너랑 손흥민이랑 같이 뛰면은 진짜 연계가 좋을텐데 어 잘 주잖아 저기 김덕배가 그리고 홀란드는 조금 저 부상 이후로 약간 좀 주춤했지 어 은바페한테 조금 이제 그 은바페한테 좀 이제 좀 가리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어 어 그런거 아니야? 음 아니 뭐 보면서 읽는건 아니고 대충 이제 느낌 흐름 내 느낌으로 내 느낌으로 얘기하는거야 어 토트넘이 그래도 5위인데 EPL 그래도 5위면은 잘하는거 아니냐 메뉴가 밑에 있구만 야 메뉴는 명성에 비해서 너무 지금 축구를 개판으로 하나 보다 메뉴가 원래 잘하는 팀인데 어 4등까지 가는거 아니에요? 챔스? 응? 4등까지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 챔스 잘하는 팀 뭐 그런거는 4위까지 야 첼시는 왜이렇게 됐냐 첼시 첼시가 옛날에 저 저기 그 흑인선수가 뛰던 데잖아 그 저기 누구냐 드록바요? 드록바 드록바 드록신 어 음 중딩 시절 피파2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전쟁을 멈추는 남자 야.. 루턴 상대로 이기고 큰일났네.. 울버헴튼 도 저기.. 저기.. 그.. 황소희죠 황소 어.. 황희찬이잖아 야 근데 EPL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응? EPL 수준이 예전 같지가 않아 EPL이 원래 모든 축구 리그 중에 최고 1등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저.. 저기가 맞는 거 같애 어.. 형 이제 이 문장 더 말하면 채팅창 물음표 도배 나온다 조심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가 딱 조항 히바느 잔네 아니 리그왕 말고 리그왕은 저기 그.. 저.. PSG 원툴이고 어.. 지금 좀.. 근본 있는 리그는 내가 봤을 때 독일 같애 아니 난 느낌 흐름으로 나는 이제 축구를 해석하는 거야 분데스리가 어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가 지리네 또르트문트 어? 바이아르미넨 호펜하임 레버쿠젠 음.. 역시 축구 강국인가? 음.. 라리가가 더 지리는 것 같은데 라리가? 네 라리가는 사실 저.. 뭐.. 아니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 그게.. 저기 거 어디냐 메시 던티 맨날에 바셀이요? 어 바리스 바셀 바셀 1윙인데요? 아 그래? 네 어.. 발렌시아 아틀레틱 레알 소시에다드 어.. 그니까 그.. 축구력으로 따지면 내가 봤을 때 원래 라리가가 정말 근본이 있던 그 리그였어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 고쯤부터 이제 EPL이 확 어떤 그 명성을 잡았어 그리고 라리가 있던 선수들도 많이 EPL로 넘어가면서 EPL이 정말 꾸준하게 긴 인기를 인기 가도를 달렸는데 요즘 리그의 수준을 보면은 분데스리가가 훨씬 더 뛰어난 축구력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내 생각은 미넨이 챔스 우승할 것 같아 그리고 챔스 우승 미넨이 많이 하지 않았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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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이 제일 많이 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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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시티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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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럼 미넨도 그냥 별 볼일 없네 네.. 19시즌에 한번데요 19시즌이면은 19시즌이면은 조금 이제 좀.. 챔스 우승에 목마를 때 됐는데 어.. 야 그러면은 진짜 전세계 축구력 최강 팀은 결국은 레알마드리드네 레알은 최근에 우승을 세 번이나 했네 레알이 미쳤네 어.. 약간 좀 황족같은 느낌이다 음.. 레알이 쳐돌았구나 쌉금본이구만 쌉금본 아.. 꼬메구단 레알마드리드 그래서 그..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다 레알 가려고 하는거구나 은바페도 그러고 어.. 홀란드는 레알 가면 안되나? 바쳐.. 레알이랑은 색이 좀 안맞나보다 혼자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 홀란드는 어.. 그리고 최근에 찬스를 너무 많이 날렸어 홀란드가 그치? 어.. 찬스를 많이 날렸어 홀란드가 찬스를 많이 날렸어 찬스를 많이 날렸어 음.. 축구도 안보시는 분 어.. 뭐 보고 얘기하는거 아니야 그냥 홀란드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야 어.. 아니..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거 나의 느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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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홀란드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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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제 어.. 대리주차 사고 요거 뭐야 벤츠? 12중 추돌 볼게요 벤츠 12중 추돌 사고 여의도 아파트에서 벤츠 12중 추돌 사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야.. 이거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영상 없니 영상? 라이프야? 네 가져올게요 어.. 흠.. 흠.. 야 이거 경비 아저씨가 차 빼주다가 루스.. 루스 영상이 제일 안된 요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기차인가? 아니야 아니야 번호판 보이니까 전기차가 아니에요 야.. 이거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른바 벤츠 급발진 의혹 사건 브레이크등이 수차례 들어오지만 멈추지 않고 다른 차량이 부딪히고 마평 그러더니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갑자기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 브레이크등이 켜졌잖아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오.. 이거.. 급발진 인정 받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다른 차량이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더니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갑자기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내달린 차량은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이게.. N단에서 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그러더니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N단에서 D단의 기본 속도 그러더니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하다가 뭉! 해버리네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고 좀 뒤늦게 어.. 그리고 양말이어도 두 개 동시에 밟으면 안 가요 앞으로 어.. 브레이크도 먼저 잖아요 시작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내달린 차량은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주인을 대신해 차를 빼주던 경기원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지켜본 차량 주인도 급발진 사고라 주장하며 공동 변호사를 선임한 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그렇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도 이건 급발진이 맞다 내가 운전을 했어도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경비 아저씨한테 모든 책임을 물기에는 양심적으로 찔렸을 것이지 어.. 이들은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가속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급발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급발진 신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괭음이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 패널을 밟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수술을 받은 왼쪽 다리는 걸음마저 불편한 상태라 양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야 이거 꽤나.. 신빙성 있어 지금 또 기어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후진 차량이 갑자기 전진을 한 것은 최신 벤츠 차량에 장착된 자동 변속 기능의 오작동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급발진 소송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록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EDR이라고 불리는 사고 기록 잔치에 의존해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했는데 최신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 등 각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각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보다 정확한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고객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야지 차주와 경비원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청구액 3억여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어.. 다들 경비원 아저씨가 저.. 주차 발렛을 해주는 곳에 핀트가 쏠렸네 어.. 색소송은 색소송은 frequencies 의사 판결문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보상을 받는건데 아 진짜 이런 애들이 유튜브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급발진이라는 것은 전자식으로 바뀐 후부터 급증했다 급발진 의심 수천 수만건 중 급발진 인정된게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조작공작질이라는 증거지 전자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급발진이 없을 수가 없다 운전비속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급발진 영건이란 건 말이 안된다 그래 그 말도 맞다 급발진 인정사례가 있을까? 야 우리나라 있었는데 흙먼지를 뒤로 한 채 추락한 BMW 급발진 첫 인정 사고가 나기 전 300미터 넘게 비상등을 켠 채로 각기를 주행했는데 이는 차량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운전자가 비상조치를 취하려 한 걸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브레이크를 액셀로 오인해가지고 10여 메타나 20여 메타로 진행한다는 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3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브레이크를 액셀로 오인해가지고 쭉 받는다? 그렇게 해서 실수할 일은 없잖아요 1심에서는 유가족이 폐수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거들을 대부분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자동차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돼 운전자 측이 승수한 건 처음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가려질 전망이라네 아직도 싸움 중이잖아 결론적으로 지금 급발진 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소송으로 갈 경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그동안에 있긴 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발진도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수동 변속기 사정이 많을 때는 급발진이 별로 없었는데 자동 변속기가 등장하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 이게 운전자가 페달을 조작을 잘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급발진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실현 조치가 변속기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속기에도 뭔가 조치를 했더니 또 많이 줄었어요 여러가지 줄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니 이 자체는 제조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를 시도하고 또 원인을 밝혀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혀지지 못하다 보니까 법원도 힙사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정해가지고 어려웠던 거죠 네 해외에서는 급발진이 이전의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였고 어떤 사례였습니까? 아 이건 이제 미국에서 도요타가 급발진 일으켰을 때 2012년도에 의회가 나사에다가 원인조사를 의뢰를 한거에요 나사가 연구를 한거에요 나사도 그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의 민간 소프트업체죠 바라고 하는 회사가 30초 동안 급발진 제안을 성공을 해요 예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정을 했던거고 근데 이제 도요타가 미국의 법무부하고 합의해가지고 2800원원정도 벌금을 합의를 하죠 어쨌든 30초 동안 의도하냐는 가속을 제안한 것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증거롭게 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야 이젠 진짜 페달 블랙박스가 필수겠다 급발진 같아 이거 노인분이시긴 해도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하나하나씩 늘어감에 따라서 오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 자체를 늘리는 거거든 원래 차가 깡통인 상태에서 그 그런 상태가 이제 그때는 정말 그 수동일 때는 없었어 급발진 자체가 왜냐면 이제 클러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클러치를 잡고 클러치에서 1단으로 변속을 시키고 그러면서 클러치를 살짝 놓으면서 가는 그 원리 때문에 절대 급발진이 없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조작하는 수동이기 때문에 근데 자동 변속 기어가 나오고 나서 급발진들이 한 번씩 있었다라는 거잖아 전자장비가 전자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내가 브레이크닝이 일단 들어왔다 그리고 이 노인분은 노인경비원분은 왼발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양발운전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잖아 아무튼 좀 급발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인정된 사례가 없다라는 게 너무 세상이 억가하는 기분이고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세상에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근데도 계속 아니라고 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해버리면 내가 내 기억 자체를 그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인생의 큰 사고였을 테고 그것이 이제 큰 어떤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을 텐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기다 내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맞다고 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몰아가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의심해서 내가 아니었던 기억도 맞는 것처럼 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 여러분들 내가 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렇지 아이고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12중 추돌사고면 이것저것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인데 모든 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일까지 있었네요 제가 방송을 또 쉬는 동안 자 이거 다섯 개를 마쳤는데 지금 시간이 다섯 시가 돼버렸어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 갔지? 시간 어디 갔어? 시간 어디 가버린 거야? 아니야 방송 끝내지는 않을 거야 난 좀 더 할 생각이야 왜냐하면 이제 4일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좀 6시에 마치는 시간을 좀 많이 빈도수를 늘려야지 나 이제 아프리카랑 재계약도 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같이 있는 스트리머로 인정받을 거 아니야 회사 차원에서도 노래하는 코트는 회사의 그닥 중요한 자원이 아니에요 보다는 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건실하게 자기 능력으로 방송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개성있고 특색있는 스트리머입니다 노래하는 코트는 뭐 이러면 좋겠죠 감기 기운이 계속 올라오네 아 죽겠네 그냥 만들어주셔야겠다 맞아야겠다 또 목이 아파 목 감기 아까 나 줬지 그걸 하나 더 줘라 나 그걸 괜찮아괜찮아괜찮아 어 아니 오늘도 근데 오슈를 요렇게 큰 키워드만 다루고 내일은 진짜 뭐 사건 사과 없겠지 여러분들 나 좀 잔잔발이 좀 다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요런 거 막 사무실 땀냄새 빌런 성공하기 어려운 인간 유형 범죄도시 600만 돌파 뭐 그냥 이런 잔잔발이로도 좀 가보고 싶은데 큰 사건 사건 내가 좀 많이 쉬어서 그래 매일같이 해야되는 그런 루틴이었을 때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뭔가 마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하면 저 방금 그걸 잊죠 저 주제로도 그냥 30분 넘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제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 진짜 미친 세상이다 저게 600만 이라니 왜 대한민국 사람들 수준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너가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이거 안 드실래요? 이거? 어 이거 보세요 뭐? 어 좋다 좋다 어 잔바리 이슈가 진국이니까 그것 좀 커뮤큐를 좀 읽어달라 오케이 내일부터는 커뮤큐를 좀 본격적으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나는 오늘 한 한 시간 반 정도면 다섯 개 다 할 줄 알았어 벌써... 벌써 다섯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어 범죄도시 본 사람들한테 자읓하게 가지고 뭐 봐라 말아라 이렇게 핑프마냥 묻지 말고 그 정도는 스스로 충분히 경험해 올만한 것이잖아 아 그래서 보라고 말라고 가 아니라 아니 보고싶으면 보는거고 말고싶으면 마는거지 뭘 그렇게 계속 설문조사하고 있어 볼 사람은 있고 범죄도시 이야기 그만이야 천만 찍었을때나 한번 언급하자 그전까지는 넘어가 그냥 형 덕분에 삼채봤는데 내 스타일이야 너무 재밌더라 리의를 음 삼채 재밌지 귀 잡지 마세요 조금 잘 뜯어지니까 뜨거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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